안녕하세요. 망고기 삼촌입니다. 아직까지 알람이 안가네요. 유튜브가 단점이 그에요. 지금 33초가 지났고 40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알람이 안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알람이 안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입장할 때까지 저도 좀 물 좀 마시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고기 삼촌입니다. 입장하실때까지 제가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람이 빨리 오네요. 그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알람이 좀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알람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환경이 매일매일 조금씩 달아났습니다. 오늘 음악이 없으니까 슬렁하네요. 여기서 방송하는 날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 방송하는 날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미스터 키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람이 빨리 오네요. 지금 폰에 제장공간이 다 써버렸네요. 아니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비도 오고 있는데 땀이 계속 나요. 근데 특히 또 왼쪽으로 땀이 자꾸 나요. 오른쪽으로 땀이 없는데, 왼쪽으로만 땀이 나요. 바로 눈앞에 그 화면이 있잖아요 모니터가 근데 그 화면이 안보여요 화면이 이렇게 흐르게 보이고 화면이 안보이네요 상태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하얀이한테 자리 뺏겨서 저는 컴책상에 앉아있네요 아니 베리님 같이 자면 되지 왜 컴책상에 앉아 있어요 전 추워서 보일락 켰어요 김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좀 추워서 보일락 켰다 이러고 또 강원도에 내일 비가 눈으로 바뀔 거라고 해요 저는 지금 땀이 나요 땀이 땀이 그냥 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땀이 이렇게 고일 정도로 땀이 많이 나요 반짝반짝 하죠 안보이나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엄청 시리 많이 나요 땀이 거기다가 왼쪽으로만 땀이 도나요 왼쪽으로만 발부터 머리까지 왼쪽으로만 주름 음 제자리에 자리 잡고 주무세요 아 지금 그 하얀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께요 하얀이 영상 지금 자리를 뺏겼다고 했는데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께요 자 인사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우리 베리님이 하얀이한테 자리를 뺏겨 버렸대요 아 오늘 진짜 비 많이 오네요 저도 보일락 켰어요 하하 오늘은 비 때문에 대박이랑 운동을 못 나가는데 곡놀이 하자고 곡물고는데 진짜 이 같아요 하하 하하 아니 그 개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좀 애기 짓을 하더라고 나이가 뭐 일곱 살 여덟 살이 돼도 그러니까 한창 때 뭐 두 살 세 살 때 마찬가지고 뭐 다섯 살 때 열 살 때가 지나도 애기 짓을 항상 하더라고 주인한테는 음 여기도 비 많이 오네요 비온이 하루 종일 늘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낮잠을 한번도 안 잤어요 나름대로 또 바쁘게 지냈구요 오늘 낮에는 비를 또 흠뻑 맞았습니다 아 요즘 애교가 늘었어요 아니 이제는 좀 이렇게 남성미가 무슨 핑글때가 됐는데 애교가 늘었단 말이야 이제 좀 어른다운 모습이 나올텐데 항상 근데 걔는 주인한테는 늘 이렇게 어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늘 애교가 많고 요렇게 자리를 뺏겨버렸대요 우리 베리님께서 요렇게 지금 하얀한테 자리를 뺏겼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리를 뺏겼다 지금 산이는 저녁때 꿀물 조금 먹으니 먹이니 괜찮았는지 8시쯤 북엇국 끓여둔 거 한 그릇 조금 좋지만 마음만은 한 그릇 꿀꺼 같고 꺼내놓은 사료도 조금 먹더라구요 한시름 나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백신은 그 맞은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미미님 지금 백신 맞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산이가 백신 맞은지 며칠 됐습니까 하얀이 점점 이뻐지네요 베리님 감사합니다 미미님 그 산이가 접종을 한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아 눈이 안보지 아 목요일 오전 11시에 맞았다 오늘 또 3일도 했다구요 네 접종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접종 접종이 이제 강하실 때 하잖아요 성견이 되면은 어느 주기로 하냐면요 아 종합 백신 같은 경우는요 매년 하는 사람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켄넬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접종은 그 시기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강아지 때를 마칠 때 보면 15일 죽이다 21일 죽이다로 수의사들이 많이 싸워요 근데 15일 이후에 마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일 21일을 마치다가 개잡아요 개잡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일 이후에 강아지 컨디션이 좋고 비가 오지 않는 날 그날로 잡는게 좋아요 비가 오지 않는 날 그리고 습도가 높지 않는 날 그리고 강아지 컨디션이 좋은 날로 날짜를 잡는게 중요해요 그 접종을 하고 나면요 목욕 등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거죠 열이 올라가는 운동 그리고 방을 뭐 이렇게 난방을 해서 뜨겁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좋고요 흥분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구토를 하다보면은 위에도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걱정돼서 꿀물도 주고 부엌국도 끓여줬대는데 사실 속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 구토가 멈췄잖아요 그죠 구토가 멈췄으면 속을 좀 비우는 게 중요하고 그냥 설탕물 정도 줘 가지고 그냥 강제로 먹이지 말고요 제혈당이 오지 않는 이상은 탈수나 제혈당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먹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둬서 자기가 목이라도 적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막 그걸 먹는다는 개념보다는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목만 적시면 적시는 거예요 근데 탈수가 일어나거나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먹여야 되지만 강제로라도 강제라는 것도 아주 이제 강제로 먹여버리면 안 먹을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다음에 먹일 때 힘들어 줄 수 있으니까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먹여 줘야 돼요 아주 부드럽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놔두면 지가 입만 적실 수도 있고요 간심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진짜 한 모금도 안 먹어도 혀만 닿이더라도 간심만 있으면 그냥 두는 게 낫고요 근데 지금 컨디션은 좋았는데 딱 2주 간격이었고요 접종하고는 산책도 안했어요 물이 갈까봐 아 2주 간격으로 접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성견이잖아요 성견이면 추가접종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견 때 접종을 만약에 두 번 한다고 하면요 그 성견 때 접종을 만약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15일 간격보다는요 그러니까 14일에 있잖아요 14일 간격보다는 21일 간격이 더 좋아요 그냥 두 번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면 21일 간격이 더 좋거든요 21일 간격으로 마치게 낫고 또 비가 오는 날, 이런 날, 흐린 날은 안 마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접종 다 나고 성견인데 2주 간격으로 두 번을 마쳤다 이거예요 시간을 더 두세요 광견병 접종은 시간을 더 두시고요 가구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비도 안 오는 날이 좋아요 그리고 그 접종은 외국의 수의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견이잖아요 어릴 때 접종을 했고 그러면 매년 안 마쳐도 됩니다 그 캔널코프 같은 경우는 매년 마쳐야 돼요 근데 캔널코프 말고 그냥 종합 백신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 안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 마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입맛은 돌아와도 입맛이 돌아왔다고 해서 구토로 생긴 출혈이 그 위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계속 속을 좀 비워두는 거니까 설탕물만 먹여서 속을 좀 다스리고 탈수나 절당을 막고 속을 좀 다스려 주고 차분하게요 그리고 회복이 좀 되고 나서 먹는 게 좋아요 그게 또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토가 멈추고 몸이 돌아온 거랑 그 회복이 된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위 자체가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오늘도 밥을 안 먹으면 내일 그 수액을 마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설탕물이나 이런 걸 먹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건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가서 탈수나 저혈당이 더 와야 정상인데 그건 뭐냐면 아픈 게 회복이 되니까 기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혈당이나 탈수가 왔던 게 아니고요 저혈당이나 탈수가 아니고 아픈 게 회복이 되니까 기력이 찾는 거예요 마지막 광경병 접종하는 날 혈액 검사도 같이 하거든요 지금 산이가 병원에 무지 치를 뜨는데 다음 달에 갈 거야 그리고 설탕물 언제까지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설탕물은 자연스럽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위가 주력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내일 정도에 그냥 소식을 시켜도 되고요 소식을요 부담 주지 않게요 약간 불려서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줘도 되고요 그게 오늘도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를 먹으면서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소식을 좀 시켜 주시고 아니면 설탕물을 설탕물을 계속 두세요 그냥 오늘 내일 설탕물을 두세요 옆에 그리고 내일 정도에 좀 불려주시면 되고 사료를 불려서 주거나 그냥 그 사료를 주거나 조금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옆에서 지켜보고 그 상태를 체크해서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 기력이 회복됐다고 해서 위가 다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베리님도 그래 저라면 내일 좀 간단하게 위험식 줄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저 열당만 맞고요 팔수만 막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는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위는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정확한 현상을 모르지만 이라는 게 옆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한개도 북어 끓여서 조금 줬어요 쏙 버려 있는데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질까 봐서 북어 국조차도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북어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위 자체가 안 좋을 때는 그리고 꿀물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설탕물이 더 좋습니다 꿀물보다는 경우에 따라 틀린데요 경우에 따라 틀린데 설탕보다는 꿀이 더 영양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꿀 자체 열이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꿀은 안 먹이고요 설탕물을 먹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꿀을 발라준 적도 있어요 꿀을 이렇게 입천장이나 이쪽 안쪽에 발라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급적 꿀보다는 설탕물을 먹여요 저는 가급적 멍멍이 삼촌 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훈아 어서와 반가워 아 그래요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성훈이가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성훈아 난 아직 좋아요를 안 눌렀다 난 아직 좋아요를 안 눌렀고 난 아직까지 지금 이게 그 수익 창출도 안 해놓고 방송할 때 또 방송하면서 음 지금 동물적으로 안되어있고 엔터테인먼트로 눌러져 있어요 이게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방송 끝나고 눌러야 돼 항상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도 이렇게 다른데 방송을 하고 있다고 떠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고 실시간 하는거 보고 다른 사람 찾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구독이 안되어있으면 아예 안가는거죠 들어오기 힘든거죠 음 1시간 전 방송하고 와서요 지금 저도 오자마자 좋아요 눌렀어요 아 나도 눌러야 겠다 그럼 저도 설정을 수정을 해봐요 오늘 12시까지만 방송할 거거든요 15분 남았네요 자 위로 올라가면 우리 김집사님께서 하얀이 점점 이뻐 지내요 베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아까 제가 일부러 안 읽은 거에요 산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그 하얀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 김집사님 실시간 한번 눌러 보세요 터치해서 실시간 빨간 불 왔는지 흰 불 왔는지 눌려 보고 아니면 이쪽을 따라락 빨리 가기 여러번 이렇게 누르면 빨리 가거든요 그게 화면이 안 맞는 건지 화면이 제 영상 보다 더 뒤쪽을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앞전에 영상을 보고 생각했다가 채팅을 늦게 치는지 몰라서 제가 안 읽었어요 지금 읽어보면 하얀이 점점 이뻐 지내요 베리님 감사합니다 하얀이가 원래 한미모해요 여우에요 여우같은 같아 보이진 않던데요 음 하얀이 꿈꾸나 앞발 뒷발 꼼지락꼼지락 공같은 여우가 보네요 한미모 하는건 인정요 근데 더 이뻐졌음요 음 베리님 덕분에 더 인물나네요 미스터킹 15명 시청에 원 따봉 15개 난 아직 안 눌렀는데 18명 들어와 있네 난 아직 안 눌렀어 나는 지금 못누르고 있고 아 지금 설탕물 제주 중이에요 설탕 농도는 혹시 어느정도 할까요 아주 탈수가 심할 때는 일대일로 타도 돼요 소인견들은 소인견들은 일대일로 근데 그럼 또 잘 안먹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정도 상태면 그냥 그 조금만 넣어주면 될까요 많이 넣으면 3분의 1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게 요 물에 비해서 3분의 1 보다 더 작게 요 아 은버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카렌박 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어서오세요 카렌누님 아 오늘 그리고 그녀를 보러 갔어요 제가 근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돼서 딱 보러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밖에도 안에도 없는 거에요 밖에도 안에도 없어서 이제 물어봤죠 어 근데 사장님이 또 안 계셔요 남편분이 계시더라구요 남편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좀 애가 어떠냐 상태가 하니까 그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다리가 이렇게 쭉 찢어졌대요 사고가 나서 앞다리가 쭉 찢어져 가지고 걔 지금 집에 데리고 가서 원래 걔가 사람한테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데 앞전에는 너무 그냥 그 저혈당 쇼커가 올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었지 그때도 꽁치 국물 조금 먹고 나니까요 바로 이렇게 손이 가면 딱 피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다쳐 가지고 지금 집에서 지금 병원 통근 치료하고 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근데 뼈는 다행히 안 다쳤대요 뼈는 다행히 안 다쳤고 어 근육만 이렇게 다친 거라서 그 회복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길량이 구조했는데 이렇게 뼈가 보였어요 아예 아예 뼈가 보였는데 골절은 없었거든요 그 애도 잘 안 물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해염도 같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 오빠랑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구내염도 같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되게 많은데 계속 임신을 해버리니까 이번에 그 집에서 이렇게 케어가 될 때 중성화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요 왜냐하면 구내염이 나와도 임신해 버려 가지고요 그때 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다리 치료도 하고 찢어진 다리 근육 찢어진 것도 치료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치료하면서 좀 해보게 되면 중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카렌 박노님 그 고양이에 대해서 길량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계속 길량이들 밥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의 젊은 시절도 잘 알더라고요 어릴 때는 대단했다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저희 동네에도 마찬가지 저희 동네에도 왕자를 가진 애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가 태어났고 그 새끼 중에 또 왕자를 찾은 애가 있거든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은 누가 대장이고 누가 그 새끼고 또 어떻게 됐는지 걔가 나이 들어 죽고 그 새끼가 또 대장이 되고 이런 과정을 저희 동네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막 살갖게 되고 오진 않아도 되게 이쁘다 이쁘다 많이 했대요 어릴 때는 다행히 지금 집에 있으면서 동물병원에서 찢어진 다리 치료 받고 구내위 치료도 받고 있고 중성화도 이번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고마운 분들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전문 지식이 없지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양이들 구내위 치료 어렵다 그러니까요 치료되면 또 임신해 가지고 도져버리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제가 지금 그래서 생각한 게 그 동네를 전체를 그 구역 전체를 구내위을 동시에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잡는데 몸무게 라든지 항생제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민간요법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할 수 있겠다 이거죠 해보지는 하지만 이거 무조건 된다 라고 확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시간 내 가지고 그쪽 동네부터 쫙 그 구내위을 다 잡아주고 싶어 가지고요 그게 많이 잘 되면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이동하면서 계속 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구내위을 같이 잡아 버리려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빨리 안 나가지고 좀 미뤄지고 있어요 미뤄지고 있다기 보다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빨리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가래막노님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돼도 할 수 없지만요 제 생각엔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개하고 부대끼고 살잖아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다르다지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미님이 저희 칠당은 이미 부각국 줬는데 뭘 또 내일 하루 굶겨가며 설탕만 추냐면서 뭐라 그러네요 위가 부대낄 수가 있어요 그냥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약해 조금 안 좋다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먹으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먹으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선을 모르죠 위 상태의 선을 모르지만 먹으면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먹으면서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비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늘상 있게 하듯이 설탕 물을 그냥 두시면 돼요 오늘 이미 부각국 조금 먹였어요 일단 내일 일어나는 거 보고 그러면 부각국도 믹스기에 돌려서 분쇄해서 아주 국으로 주죠 뭐 엄버님이 상자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오네요 베리님 우리도 아프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죽 먹듯이 그렇게 위험식으로 처음 해 주셔서 하시면 돼요 설탕 물 잔뜩 만들어 놨어요 내일 조심히 지켜볼게요 속을 좀 비워 주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아픈 애들은요 아픈 애들은 설탕 물만 먹고도 괜찮아요 살아요 심지어 설탕 물을 먹고 성장도 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픈 애들은 근데 몸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설탕 물 가지고는 충족이 안 돼요 회복이 다 된 상태에서는 순환이 잘 되니까 그걸 갖고는 안 되거든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 물 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뭐냐 일주일 설탕 물 먹여 버리지 뭐 그거면 안 돼요 그것도 위에 기능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지켜보시고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시 시작하면 될 거 같아요 속을 다스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보호자님의 세심한 관찰이에요 그렇죠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걱정이 많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찾아갔었는데 다리를 다친 건 불행한 일이지만 걔도 뼈가 안 다치고 근육만 다쳤고 그 때문에 사람한테 와서 이제 도망을 가지 않으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같아요 중성화를 못 해 줘 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이가 먹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 되면 보통 개들은 임신을 못 하거든요 저 정도 나이 되면 근데 고양이는 계속 임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그 새끼를 낳아서 살린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임신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임신은 되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성화가 시급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엄보님 웅삼촌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 뭐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소화 잘 되고 간단한 거 좋아해요 소화 잘 되고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다 맛있죠? 저는 뭐 다 좋아해요 해산물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해산물도 좋아하죠 네 어버이님 깍고 옹하셨네요 오빠랑님이 오오오오 진도에서는요 전복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전복이 김도 되게 맛있고요 김하고 전복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냥 뭐 비빔밥도 좋아하고 된장찌기도 좋아하고 김치찌기도 좋아하고요 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중성화고요 계속 새끼를 놓으니까요 1년에 3번은 놓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또 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구내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성화가 돼야 몸이 건강하죠 계속 새끼를 놔버리면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몸에 그리고 애 임신했는데 못 먹으니까 젖도 없고요 그 와중에 애들 또 젖 먹이면 또 몸이 더 축나버리고요 그래서 중성화가 시급하고 그 다음 구내염은 치료는 돼요 제가 치료는 되는데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임신 때문에도 재발하고 또 다른 양이들 때문에요 옮아서 전염돼서 다시 재발하니까 그걸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아이들을 다 치료를 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김 전복 알겠어요 옥방 가자 아니 진짜 진도김이 특별히 맛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김이지 그거 뭐 무슨 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도김이 좀 특별히 맛있더라고요 뭐 그 비슷한 김이 완도나 다른 데서 나오는데 진도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복도 진도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책 읽어주는 점네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네 씨 글쎄까지 먹방 가자고요 곱창김이죠 맞아요 베리님 곱창김이에요 근데 먹방 가면 또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부담을 extraterenta는데 안 되는데 아 오늘 엄보이 엄봉이 엄병이 엄붕이 슬프니까 노래 불러주세요 맞나 카카카 곱창기? 곱창기 맞죠? 아니 노래를 불러드리지는 못하고요 털어드릴 수 있어요 노래를 털어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노래 털어드릴까요 선곡 하시면 털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노래 선곡 여보세요 털어드릴게요 오늘 그냥 12시까지만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의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감기약인데 밤에는 드시면 안됩니다 잠이 안하고 이거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최유우주는 점내식 건행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 점심만 먹으려 했는데 제가 아니 감기같은건 빨리 나와버려야지 골골해 가지고 되나 싶어서 저녁에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잠이 안와요 아니 불러달라고요 근데 노래를 제가 잘 못해요 거기다가 목 상태가 안좋아요 지금 노래도 못하는데 목 상태가 안좋아서 지금 성대 없이 이렇게 자극도 없이 이렇게 지금 톤을 굉장히 낮춰서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하도 전화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목이 쉴 날이 없어서 그래요 점내시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뵈요 그 엄버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아니 오늘 그 즐거운 토요일인데 오늘도 그 회사에서 근무 하시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신가요 혹시? 아 루이님 안녕하세요 김희경 혼자 한말 엄버님 나구요 장르 상관없나요? 장난 상관없죠 아니 혼잣말이 그 루이님 김장훈이 혼잣말 말고 김희경이 혼잣말도 있어요 리메이크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다른 노래에요 혼잣말이 추억이 소중한 이유 이 노래 맞죠 김장훈이 꺼는 어머니 나구요 이거는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